항산화 성분인 리미노이드가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이 레몬을 주방에서 요리하는 대신 욕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50대답지 않은 탄력 있는 피부의 비결이 바로 레몬에 있다는 사실. 우선 비누로 노폐물을 씻어내고 마지막으로 헹구기 직전에 미온수에 얇게 썬 레몬을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톡톡 두들기며 마사지하듯이 마무리 세안을 하는데요. 피부의 항산화력을 키워주기 위한 클라우디아만의 비법이랍니다. 이를 하니 중간에 참여해 두기 때문에 알록달록 색깔이 있는 채소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식물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화학물질. 식물의 생존을 도울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유익한 성분입니다. 지중해식 쌀요리도 곁들이는데요. 밥을 지은 다음 다양한 채소자림을 올려서 함께 먹는 전통요리랍니다. 항산화 성분을 지키기 위해 기름에 튀기거나 가열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한 조리법을 이용한답니다. 클라우디아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천연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있을 텐데요. 항산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클라우디아가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게 또 하나 있답니다. 클라우디아는 간에서 주로 합성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클라우디아는 간이 문제의 질환에 따라ving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리에 따라vaslav서 생산화의 질환이 느껴질거지 beta-소음식이. 클라우디아는 새로운 항산화체제. 클라우디아는 요금식의 질환의 질환자의 질환을 지키지아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의 질환이. 그러나 특히 글루타치온입니다. 뜨겁고 강렬한 지중해의 햇살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여성들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글루타치온입니다.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변의 유럽 국가에 비해서 항산화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가공식품을 피하고 정제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인 지중해 식단의 영향도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항산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섭취하는 글루타치온도 주목할 만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항산화물질로 보통 간에서 70%, 폐에서 15%, 장에서 15%의 비율로 합성되는데요. 간에서 가장 많은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해독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독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직접 글루타치온을 생성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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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